소환사의 협곡에 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나 티어 다이아에요 다이아 다이아 3 아 다이아 2 다이아 2 큰일 날 소리 했네 조까지 생겼다고? 개같이 생긴거보단 낫네 불쌍한 기인은 영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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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아 아 아 내 바깥 저 녀석 인가보네 무조건 펍을 가져야 된다 아 나 퀴 빠져가지고 싸울 수도 없는데 야 ㅈ됐다 이거 와 오히려 줄뻔했네 이거 야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펍을 가져와야 된다 얘들아 아 이거 저 박으려고 했던 사람 누구야 아 죄송합니다 저만 드릴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가졌다 와 달단이도 엄청 오랜만에 보네 달단아 오랜만이다 어서와 직간나 보다 직간나 보다 너만이 맞아 나는 공격적인 서퀴즈가 야 이거 무조건 아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저를 아 아 아 이파가 지렸어요 지렸어요 아 오케이 아주 훌륭해 아 아 아이고 마녀서퍼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떡했어. 그라가스가 너무 못하는걸. 그라가스가 이거를 들어오면 안되는데 그라가스야. 집중해. 마녀서퍼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기분좋아. 아주 아주 쉽구만. 피해주구요? 아니 두발 남았다고? 오케이. 그 두발 쉽게 씹어먹어드리지. 아. 아 나 레드인데 뭐 안되냐? 군대가면 살 빠지냐고. 내가 살 빠진 것처럼 보여? 나 살 안빠졌는데. 그냥 평타야. 여기서 담배 안피어요. 담배산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지? 깔끔하고. 위 아니면 아래였는데. 아 까비. 왜? 아 쏘리. 이런것도 쏘리라고 해주면은 또 봐주지. 벗에서 킬타기는 아직 좀 애매하고. 사람들이 나 잡고 사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사갔나? 사람들 볼 때마다. 사람들 볼 때마다. 천마디가. 야 게임팟. 이것도 아니야. 그냥. 와 사갔다. 이거야. 천마디가 다. 왜. 사갔면 나 피부과 가면 되잖아.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좀 해줘요. 나 힘들어요. 아 이거 뭐야. 진짜 힘들어졌네. 아 나 이런 힘들. 이런 힘들게 하면 내가 이런거 아니. 이게 뭐 자석 달렸냐? 뭐 다 맞냐? 소스님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다들 오세요. 아 이러면 라인전 이거 볼지 못하는데. 오케이. 끌어버리고. 오케이 오케이. 어 밀어줄게 밀어줄게. 대가리 패버리고. 대가리 패버리고. 지금 먹어주고. 아 바로 칠걸. 아.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굿굿.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팀 너무 훌륭했어. 우리 팀 너무 훌륭했어. 오메오메오메오메. 오메. 오메 더럽게 세네. 일단 여기서 알아야될거는. 2킬용 대 1허시. 이게 어디서 나왔냐? 바로 우리 만년소퍼 형님의 퍼블미션 때문에. 허어어. 퍼블미션 게이득. 퍼블미션 때문에. 케이데이도 깔끔하고. 게임도 여기겠고. 뭐야. 우리집을. 우리집을 들어와. 와. 뭐. 뒤지고 싶나. 어딜 들어오는데. 하아. 비전 드럽게 아끼네. 밀쳐버리기. 미쳐버리기. 캠 조금 작게 하라고. 내 모습을. 영원히 감상하란 말이야. 오케이 좋아. 와. 와. 게임 너무. 너무 쉬워. 다이아 너무 쉬워. 다이아 너무 쉬워. 다이아 너무 쉬워. 이거 보수러 갈까? 오씨! 정글에서 서폿본다? 바로 바로 눈싸움 마! 이기 있다고 까무나! 하하하 사실 룰루 잡으려고 룰루 잡으려고 오케이 가자 가자 야 이거 이거 진짜 각이다 여기다 방심하게 만들어버리니! 이제 내 큐 빠졌다고 또 방심했다고 이러면 안되거든 게임 끝까지 집중해야되거든요 무슨 일 있을지 몰라가지고 집중해야지 인마 니가 다이아에서 계속 써고 빠지는 이유가 이런거야 인마 이런 사소한거 하나하나 잘 캐치하라고 이상 개인팟이었습니다 아 저거 부셔야되는데 폽을 가져가자 다음웨이부터 가자 나 제대한건 아니고 아직 제대한건 아니고 4월 6일이 제대거든요 음 그때 많이 환영해주러와 리얼 리얼 제대야 그때가 아 나 사람들이 나 군대 간질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네 어 그냥 군대 가긴 했는데 사람들이 막 물어보더라고 왜 여태까지 방송 안했냐고 1년 9개월 동안에 시간동안 방송을 안했으면은 어떤 멍청한 녀석도 다 누추셔야 되는데 어 응 이씨 이씨 룰 룰에 직가줘 이러면 이러면 또 다이브각 나오거든 얘들아 이거 이거 선성없이 들어가 와 이거 들어가 야! 아!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 와! 서포시 정글봤을때 그냥 존나 재세요 그냥 무조건 야 이거 잡.. 아니다 아니다 와 진짜 즉될뻔했다 방금전에 끝 좋아요 정말 뺏구요 끌어버렸지? 아 이가 쿨이잖아 아아 이가 쿨이야 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즉될다 빼라 빼라 피해주고 피해주고 이로 밀쳐주고 피해주고 이로 막아버리고 전발로 피해주고 랜턴 태워주고 왜 이제 싸우지 이거 아 아주 깔끔 깔끔 아주 깔끔해 깔끔 깔끔 노예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노예파사 10개 또 고맙다잉 10개 또 깔끔하게 고마워잉 오케이 물가 버렸고 정확히 이 페트백 하나가 600원이거든 오케이 물가 버렸다 개이득 500원인가 600원인가 어 어 아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뭐다야? 야야야야야야 이거지 이거지 호호호호 랩이나 잘하라고 요 불만만 많은 미드들 요 호호호호 칼큼하잖아 칼큼 미디어 이거 뿌쉘기다 일단 일단 살짝 빼주고 아 일단 솔랄이 나오니까 집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첨과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팀이 티모 있었네 하아 아 갑자기 멘탈 나간다 아 오케이 피해주고 군대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냐고? 하아 내가 화생방 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진 않았거든 근데 화생방 하고나서 방독면을 벗으니까 얼굴에 폭탄을 맞았네 의사선생님이 왜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하아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 시리할병도 없냐니까 다시 태어나래 야 이거 물 지워라 랜턴줄께 아군이 다녔습니다 것도 뭐 아주 잘하네 원래 와드 지우는게 제일 그거라고 아 야 근데 왜이렇게 이상해지냐 게임이 야 집중 안하라 그만 원래 와드 지우는게 제일 그거라고 아 야 근데 왜이렇게 이상해지냐 게임이 아 전멸 큐어어어 탈팀 야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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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요 어어 개인판목록에 제 첫번째 목표 아 첫번째 다시 챌린저 가는 첫번째 이유 그래블 서슴없이 전멸로 딱 들어가주는 센스 와 암마 시원하고 오 일단 다음템은 이걸로 가자 오리아나가 0킬 4대3어식 그이 내가 그래팔때마다 죽어주셨지 다음 영웅 챙기고 뭐 할게 없네 이게 아 이거 오해하지마세요 이거 미칼 클릭하고 이거 한거지 이거 갈라고 나 미칼 여기 구원이 없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오해하지마 지금가면 이다 아 오케이 일단 그라가스 이 뺐고 와 와 오리아나 궁 존나 안아파 피해주고 아 오리아나 궁 아 그 카시오페아 궁 진짜 좋았는데 와우 야 맞아줘야돼 맞아줘야돼 지금 맞아줘야돼 맞아줘야돼 그라가스 지금 2강 나온다 야 2강 나온다 얘들아 아 와씨 오C 콜라 그 우와 이기 afflictО? 와 이기안도 이기안도 흐하하하 팀워 개귀엽네 와드위니까 반응한거야? 필만 악취해야겠다 여기다 깔아놓잖아 아 이거 왔으면 잡았잖아 아 수사시키고 딱 빼면 되는데 아 이거 왔으면 잡았잖아 헤헤 좋아 좋아 어 잠깐만 각도가 이상하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아아 어어 나를 승부하라 아 와 아 아 2vm 아 혹시 오늘 별풍선이 있는데 이참에 팬클럽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팩값 해주세요 내가 바로 팩값을 드릴테니까 와 애초에 근데 봇이 봇이 너무 망했어 야 디모형 출격한다 디모형 아 일단 각은 맞았을듯 제이트가 좀 잘하네 KDA 깔끔하다고 얘 아 참 난 약간 그게 있어 이상하게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꼭 뭐만 하네 뭐만 하네 잘하네 칭찬해주잖아 바로 바로 문제 발생해 시합폭탄이야 그냥 그 대사 딱 들자마자 그러면은 아 내가 죽을때가 됐구나 그럼 죽어줘야돼 사람들이 야 너 쓰리시크랩 진짜 잘한다 그 다음부터 그랩이 안돼 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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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시오 뭐야 카시오패 뭐야 야! 어어 여기 집값이고 캬~~